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시장에는 이란 뉴스들 중에서 조금 참고를 해야 될 뉴스가 어떤 뉴스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뉴스 저희가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로 IMF 총재의 긍정적 발언에 가상협회가 일제히 화답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 연준 이사도 뛰어든 새 가상협회 프로젝트는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세 번째 비싼 회사 비싼 거래소죠 자체협회를 발행하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세 가지 뉴스 한번 살펴보겠고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IMF 총재가 긍정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에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라그르트 총재입니다. 일단 뭐 지난 며칠, 한 이틀 전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뭐 투자자분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잘 주시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그런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IMF 총재가 IMF 현지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가상협회 통화는 혁신형 기술이면서 이런 부분들 규제를 통해 가지고 생태계를 얻나마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시장이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엄청난 이제 가상협회 전체적인 시세 자체가 급증세를 이렇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말 그대로 그 리스크를 이제 낮춰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강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들이라든지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 이런 부분들에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 제도화시켜가지고 그 육성 발굴해야 된다. 자 이러한 메시지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지펀드사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매수 시점이다. 단기 바닥 찍었다. 이제는 올라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또 상승세를 엄청나게 또 이렇게 올려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명한 이제 판테라 캐피탈사가 있습니다. CO도 이제 한마디 했었죠. 지금 현재 그 매수 적기라고 이제 발언한 이후에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전에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해지펀드에 대해서는 뭐 소로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록펄러 재단이죠. 록펄러 재단에서도 투자를 한다. 이제 여러 나라 이제 그 해지펀드 이제 뭐 소로스라 해가지고 전세계 뭐 1등 뭐 해지펀드사는 아닙니다.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이제 해지펀드 투자자문사들이 일제히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세 투자를 하기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뭐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지펀드사다 보니까 매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공매도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머리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엉망장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투자자들도 큰손들이죠. 큰손들도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 시세 이런 대응 방안 잘 이렇게 살펴봐야 보셔가지고요. 매매하신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투자에 조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시장이 이제 그만큼 싸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제 전 연준 이사도 뛰어든 새 가상화폐 프로젝트는 이라고 제목이 나왔어요. 자 일단 이 연준 이사가 투자까지 한 이 프로젝트 과연 어떠한 프로젝트일까요? 자 일단 그 연준 이사가 이렇게 그 전 연준 이사죠. 전 연준 이사가 이제 투자도 이렇게 단행을 하고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할 정도라 그러면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뜨거운 반응이 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해지펀드 이제 거물이라 불리죠. 스탠리 드러케밀러부터 이제 케빈옷인지 케빈옷인지 케빈옷이라고 그러죠. 전 연방준비제도 이제 이사까지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이렇게 합석을 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베인 캐페털사에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가상화폐 이제 이름이죠. 베이시트라는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이제 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가상화폐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성이고 자 이러한 부분도 시세주자라든지 자금세탁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만일하게 행위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좋은 코인 기소를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일단 현재까지는 1400억 정도의 이제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기존에 현재까지 나와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에 등록된 코인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말 그대로 이제 뭐 탈중앙화를 이렇게 기조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래소 환급 정부의 이렇게 입김이라든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탈중앙화가 아니라 거의 중앙화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베이스 이런 가상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이 코인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달러와 미 달러와 대비 이제 연동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변동성이 심하고 이제 경기 선행지수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거나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연방준비제도 이사까지 이렇게 지냈을 케빈 이사. 저는 케빈 이사죠. 나왔음으로써 아무래도 환율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만드는 코인이 아닌가. 시장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결국에는 이와 비슷한 코인들도 많이 있죠. 뭐 태도와도 이제 일종의 그런 쪽이다. 가격 방어 쪽에 조금 이렇게 치중을 든 그러한 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화폐 경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 통화 발행할 의사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못 박은 만큼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런 코인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우리 중앙은행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뭐 이러한 부분들 조금 공수적 있게 좀 만들어진다면 충분하게 이 시장 생태계 자체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비썸이 이제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제 시스템까지 조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차 화폐를 조금 발행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비썸 거래소에서도 이제 자체의 코인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비썸 측에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성명서를 이제 냈는데요. 뭐가 이제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야기를 다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뭐 코인원 거래소도 그렇고요. 비썸 거래소도 지금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코인원은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렇게 그 사업 확장을 했고 자 비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이제 싱가포르 쪽으로 이제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비썸에서 총 이제 두 종류의 코인을 이렇게 그 만든다고 하는데 해외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ICO 부분이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해외 쪽에 이제 ICO를 이제 뭐 추진하려고 그쪽에도 이제 거래소를 만들고 법인 이제 설립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개인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 우선으로 먼저 이렇게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자체 거래소 코인으로 치면은요. 바이낸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오비 거래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쿠코인 거래소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이런 단점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이제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 중에 이렇게 신생 거래소인데요. 자 비스톤이 거래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자체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수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자체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을 갖다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지는 이런 중요한 난제로 남아있고요. 결국에는 거래소 자본금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 태도화랑 똑같습니다.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요.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코인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행을 해야 가격적인 방어가 되고 이 코인으로 결국에는 뭐예요. BTC 마켓, 이더리움 마켓,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다른 코인들을 살 수 있는 자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급 결제라든지 또는 안정성 자 이런 부분도 이제 표현적으로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일치냐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거래소에서는 뭐 암흑기잖아요. 뭐 좋은 훈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불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 내에서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외화 외출이라든지 뭐 국부유출이라든지 이런 더 이제 우려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 ICO를 만약에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아닌 해외 기관 투자가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단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만약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해외 자본주치라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ICO 같은 거 ICO 같은 자 이런 부분도 규제를 단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는 자 그러한 생태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 사업 부분들을 확장하려는 게 비쌈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요. 이런 사업 부분들도 좋지만 코인 발용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 서버부터 조금 안정화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뉴스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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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봤습니다.